Q. 정신이 오는 중 아이고야 내가 먼저구나 아직도 세상이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만들고 계산적으로 인연을 만들고 관계를 만드는 사흘 속에 있어서 순수 그 자체, 순수한 친구 찾으러 왔는데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에 이쪽 아 네 처음이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좀 늦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혹시 요리 잘하세요? 요리요? 즐겨해요 아 다행이네요 요리 잘하세요? 제가 먹을 거를 좀 잘하는 선인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2인분까지는 잘 못하고요 아 딱 1.5인분? 네 좋아요 좋아요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우정을 찾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혼자서 가끔씩 해먹긴 하거든요 저희가 우정이 진짜 쌓이고 나중에 친구가 되면 같이 밥 먹을 일도 많아질 텐데 요리를 잘하면 좋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룸에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어색했는데 노란색 머리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 또 오셨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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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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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말이 없으시네요 잘 드시군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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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너무 잘생기셨어요 요리 잘하세요? 아 진짜 만져본 적도 없어요 큰일났다 큰일났다 근데 직업이 요리사야 거짓말 하시면 어떡해요 아 이제 초반부터 거짓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땠어요? 올 때 좀 떨렸어요? 꽤 춥더라고요 꽤 춥더라고요 네 또 오셨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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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계셨구나 네 아 이쪽으로 와요 앉으면 되나요? 앉았습니다 아 가운데 부끄러워서 끝에 앉을게요 아 네 그게 더 편해요 저도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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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혹시 몰래 알던 사이이신가요? 아직 공개는 못하는데 속에서 본 거 같아요 알지 요리 잘하세요 잘해요 뭐 먹고 싶어요? 아 요리 잘하신대 아 그렇습니다 처음이다 뭐 먹고 싶어요? 음 아직은 그런 건 없고요 네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우 어색해 왜 이렇게 귀엽게 웃어요? 처음인데 너무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좀 밖에서 만나고 오셨어요 그니깐요 아 혹시 뭐 오시는 동안 뭐 떨리진 않으셨어요? 아 사실 제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정말 찐 우정을 찾고 싶어서거든요 제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원래 이제 친한 우정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절규한 지 꽤나 돼가지고 네 왜 절규한지 다시 새로운 친구 만나려고 왔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평생에 친구를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이온님한테 첫눈에 반영이 있는데 이온님이 시켜야지만 귀여운 매력에 빠졌습니다 오셨다 다운 분 오셨는데 좀 다르다 좀 다르다 진흥 시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흥 시켜요 잠깐만 이거 잘못 찾아오셨는데 무서워요 여기 우정 찾으러 오신 거 맞으신가요? 처음 뵙겠습니다 저 여기 오디션장 아닌데 진흥 시켜요 네 진흥 시켜요 되게 나 특이하시다 나 뭐야 부담스러워 안 모았어 안 모았어 원래 이러세요? 아 이분이랑 친구 못 되겠다 뭐야 얘네 얘는 벌써 마음에 안 드는데 이분 잘못 찾아오신 거 같은데 요리 잘하세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좋아 눈을 다 띄었는데 오호 님이 굉장히 사실 정말 창문부터 보였거든요 들어오셨던 게 너무 인상 깊었고 이온님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두 번째로 도착하신 분이 이온님이어서 그것도 일컬트가 있었어요 친구 만드는 걸 기능시키려고 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4호 풍기는 기운이 나고 저랑 뭔가 비슷했어 그러니까 자석끼리 안 붙는 것처럼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요리 잘하세요 아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? 큰일 났다 이온님은 요리 잘하세요? 저는 못해요 김치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 대신 잘 먹을 수 있는 친구 해주실래요? 4호 님 원래 그러세요? 아니요 한 사람한테는 아니래요 뭐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? 어? 4호 님 괜찮아요 4호 님이요? 4호 님? 4호 님이요 저희 반지가 같아요 오 저도 있어요 1호 님 혹시 둘이 아니 5호 님도 반지 있으실 텐데 1호 님도 알고 있는 사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본 것 같은데 그쵸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번 뵙겠습니다 저번 뵙겠습니다 요리 잘하세요 아 저 요리 좋아해요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잘한다고 하기엔 좀 왜 그렇게 환하게 웃어줘요? 어? 4호 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익숙해지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뭐예요? 그냥 싫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뭐예요? 엄마 아빠랑 밥 먹어요 고기 좋아해요? 안 좋아해요 아 매력있어요 와 한 분 더 오신 것 같은데 어 마지막 분이 오셨나 여기요 아 짜장면 여기요 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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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어 키 크시다 키가 되게 크시다 마지막이시군요 이쪽으로 주세요 아 제가 마지막인가요? 시간이 몇 시인데 어떡해 아니 택시가 좀 막혀가지고 저희 엄마가 친구 좀 만들라 해가지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친구 이때까지 한 명 없으셨어요? 지배님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 드디어 다 모였나요? 네 다 모였네요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온님이 혹시 읽어줄 수 있어요? 우정마을행동강력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제가 1호고요 지금 제 대학생활 중이고요 대학생이고요 몇 살 스물 세 살이요 스물 세 살 동환이시네요 동환이시네요 아니 첫인상이에요 최대예요 최대 최대 네 어떤 운동하세요? 아 뭐 다 합니다 네 뭐 다 해요? 이것저것 다 해요? 아니 줄넘기 위주로 해요 아 음악 줄넘기 줄넘기 대학으로 갈 수 있거나 이거 두 번 하는 거 뭐라 하죠? 쌩쌩이 잘해요? 네 그거 되게 잘해요 취미는요 벽 페인팅하는 걸 좀 즐겨하고요 아 그렇게 보이세요 아 네 저의 강점은요 요리를 좋아해요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기셔가지고 아니요 요리를 잘하세요 그럼? 아니요 그냥 좋아합니다 네 잘 하지는 않으세요? 네 고들렘지나 침분이 있죠 아 어떻게 하셨어요? 아 혹시나 네 고들렘지분이랑 친분이 있으시면 엄청 잘하거나 엄청 심각하게 못하는 건데 네 일단 네네네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너무 반가워요 다음 우리 이거 얘기해볼까? 일단 제 나이는 스물아홉이야 아 귀여워? 스물아홉이라고? 스물아홉이고요 제가 취미는 굉장히 잘하고 또 되게 좋아하는 게 농구거든요 아 평소에 이렇게 자주 치는 그런 운동이에요 자주 쳐요? 농구 네 말도 귀여워 저만의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제 MBTI이지 않을까요? MBTI가 보인다 CUTI에요 아 큐트네 아 맞는 것 같아요 참 좋았죠 첫 우정은 열여섯이었지만 지금 스물아홉이야 아 근데 이건 진짜 꼭 하고 싶었어 내가 다 빼서 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모님이고요 아 사모님이어서 사모애들을 잘 봤군요 헉? 헐 우와 우와 진짜 큰 그림이에요 유럽을 잘 치시네 저도 방금 이 생각했어요 뭔가 나 사모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도 강아지 되게 저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전 강아지 싫어해요 안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제 나이는요 스물 네 살이고요 내가 제일 어리구나 취미는 뭐 딱히 없고요 제 강점은요 가만히 있는 게 강점이에요? 되게 얌전한 사모애들이 얌전한 강아지 지갑이 뭐예요? 직업 직업이 겨울에 썰맥이 끝에 끄신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모고요 찐 우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열심히 우정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호분이랑 2호분이 굉장히 살갑게 맞이해 주셔서 그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 성향하고 잘 맞을 것 같은 분은 몇 분 계셨는데 1호 님? 1호 님이 제 성향하고 잘 맞지 않을까 저는 4호고요 4호 나이는 28살이에요 저는 1살 연상을 좋아하고요 제 직업은 그냥 그룹 사업 좀 작게 하고 있어요 이름이 샘송이고요 샘송이요? 네 샘송 저랑 같이 우정을 나눠주실 분에게 정말 여유 있는 삶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와 멋있으시네요 게시복음밥은 내가 전체적으로 잘 먹을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 강점은 매력적인 눈빛? 약간 풀려있는데요?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? 아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다음 우리 오님 오호 오호 몇 살 같아 보여요? 대략 한 47개 말렸어요 진짜요? 아니 직업무 같아 보여요 진행시키나요 혹시? 많이 진행시키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정을 찾으신 거예요? 너무 진행시키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 이해돼요 우정이 우정이 최고예요 음 안아주고 싶네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루코님 혹시 삶의 여유가 좀 많으신가요? 일단 나이는 27살이고요 다들 좀 동감이 없네요 아직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이 대학원 최대에서 최대로 어? 같은 학교 아니니? 같은 학교 나온 거 같은데 후배를 한 번 봤었던 거 같은데 말이 안 통해서 딱히 말도 안 걸고 그렇게 여기서 뵙나요 그러네요 최대면은 농구 잘하세요? 어떻게 알았죠? 저희는 취미 맨날 농구예요 저도 농구 엄청 좋아하는데 내일 봐요 유코 내일 봬요 내일 봬요 본인의 강점 저의 강점이에요? 모든 걸 다 여유롭다? 엄청 반대네요 그러면 농구할 때도 가만히 뛰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엄청 열심히 뛸 필요 없이 리듬으로 상대방을 속이면 빨리 뛸 의미가 없어요 대충 박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? 박자요? 박자 한 65 BPM 65 맞습니다 65 다양한 우정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평소에 친구 많은데 친구 많은데도 마음 대 마음으로 지내는 친구 없다 보니까 좀 더 순수하고 퓨어하고 더 착하고 귀여운 친구를 만나 보고 싶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눈에 띈 것보다 제일 궁금한 사람은 오호 님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캐릭터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친구 사귀는 게 좋아해가지고 일단 여기로 왔는데 지금 이미 요트 탈 때 만나는 친구 따로 있고 집에서 파티할 때 부르는 친구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친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장르의 친구를 찾으세요? 어떤 장르의 더 순수하고 더 순수하고 더 간단한 퓨어한 귀여운 친구들 만나려고 딱 전에요 촬영 잘 어울리겠네요 이혼님 아 제가 왜 이러죠? 진짜 죄송한데 질투나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 안녕하세요 7호고요 잘 들었습니다 나이는 아마 제가 여기서 막내인 것 같은데 스물 하나입니다 와 막내군요 취미는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가끔씩 한강 도라이브 도라이브요? 네 도라이브 아 그 RC카로 탄다 들으셨는데 RC? RC카 드라이브 취미 저는 그렇게 고급 단어 모르는 거 같아요 직업이 뭐예요? 직업이 없어요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숟가락 무슨 색깔이세요? 투명하던데 투명? 다이아인가?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같이 청춘을 함께하고 오오 왕이 너무 예쁜 같이 무덤까지 끌고 갈 친구를 아 무덤까지 끌고 갈?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? 무덤까지 끌고 갈 무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 무서운 친구예요?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왜유 내가 불같은 남자 7호입니다 엄마가 집에만 있어가지고 친구 좀 사귀를 해가지고 평생 갈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5정말을 했습니다 4호님이었나? 그분이 정확히 먼저 시비를 걸어드렸는데요 대신 안경을 쓰고 계셨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아니 안 보고 싶어요 네 서로에게 좀 궁금한 거를 물어볼까요? 7호님은 그러면 사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네 친구 괜찮으시겠어요? 5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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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40초지? 면세가 아 마흔 일 곱하고 마흔 스무 년 하나 옷 다 손가락질이요 5호님 약간 꼰이 있으시네요 같이 지내다 보면은 띠띠동갑 정도는 이제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띠띠동갑 이원님은 쉴 때 주로 뭐 하세요?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원님은 혹시 친구랑 뭐 하는 거 좋아해요? 친구가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같이 영화도 보고 아 적어놓을게요 잠시만 아 다시 얘기할게요 친구 없어도 될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이대로 다 하시면 되겠네 파마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? 네 자연곱슬이요 자연곱슬이시구나 너무 예쁘게 자연곱슬이네요 만지고 싶어요 원래 하얀색이에요 아 이원님 이원님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? 네 맞아요 혹시 5호님은 어떤 사업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? 진행시키는 사업 할 때 잘하네요 어떤 걸 주로 진행시키나요? 다양한 걸 진행시켰는데 근데 언제부터 진행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? 일단 태어나는 것도 진행시킨 거죠 태어날 때 딱 태어나자마자 아 진행시켰는데 진행! 그랬던 거 같아요 이원님은 거기 6명 사람 중에 누구랑 좀 친해질 수 있을 거 같아요? 저는 일단 7호님 느낌이신 거 같아요 1호님도 괜찮으신 거 3호님, 5호님, 6호님 정도까지 아 죄송해요 제가 혹시 4호님 빼고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밀담 좀 하시네요 아까부터 계속 저 쳐다보시던데 잘 사용하셨나 봐요 찍히셨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서로에 대한 거를 더 알기 위한 3세 시간을 가져볼까요? 네 이제 논쟁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래가 그려지죠? 저는 1번 1번이 나온 거 같아요 왜냐하면 중고든 사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가 준 거를 하면 마음에 안 들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너무 급전이 필요해서 진짜 일생일대 위기였어요 그럼 나한테 얘기해주고 해도 돼? 근데 나 약간 미안하니까 아예 미안해하지 마요 아 그래요? 저는 1번이요 혹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가요? 아 그때 절교 당한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일단 제가 생일 선물로 이제 줬는 선물을 파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이런 데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누구한테 영어 사전을 선물해줬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많이 슬프시겠어요 냄비 자국이 혹시 있었나요? 약간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난 무조건 1번이다 싶었어요 저도 1번 고른 게 1호가 마음에 들어서 1번 골랐어요 아 진짜요? 1번이어서 1번 고른 거예요 근데 저도 2호가 마음에 들어서 1번 골랐어요 어 눈이 불러 저도 1번이 더 괜찮은 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준 생일 선물을 버리는 것보다 저렇게 파는 게 더 안 좋은 거 같아요 맞아 차라리 팔 거면 버려주세요 저는 2번이 더 안 거 같아요 왜죠? 그래야 2호님이랑 대화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 되게 1편 단심이시군요 그래야 논쟁이 가능할 거 같아요 아 맞으세요 그냥 맞으세요 그냥 맞으세요 맞으세요? 5번님 5번님 어떤 걸로 진행시켜주실 거예요? 2번으로 진행시켜요 왜죠? 왜죠? 난 다른 사람이 입었던 거 아닌가? 아 아 다르시다 근데 저는 그걸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저는 약간 기운 같은 걸 믿거든요 그게 누가 입었던 건지 모르는 누가 썼던 건지 누가 썼던 건지 누가 썼던 건지 어디 있었던 건지 어떤 기운을 받았는지 새 제품이면요? 어우 감사하죠 뭐 미개봉인 것들도 최소 마켓에서 새 제품도 그게 과연 미개봉일까요?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 어쨌든 간에 저는 2번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는 어쨌든 그 친구도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저는 둘 다 상관없는데 1번으로 가겠습니다 선물 주는 것만으로도 감동받는 스타일이라 선물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일선물은 영어 사전을 주면 친구가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무슨 의미라도 감동받는데 감동받는데 그 의미를 유코님 너무 좋은 사람이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생일 때 농구공 드릴게요 너무 좋네요 저도 근데 1번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질문 좀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아무도 얘기지 못했던 그런 이유로 한정판은 몇 개 안 파니까 저런 곳에서 막 더 비싸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 한정판만 받겠다 더 비싼 돈으로 나에게 선물 주실 수 있는 거 그런 친구의 마음이 파는 것보단 그래도 나한테 사주는 친구가 좋지 않나요? 근데 이호님은 채소는 뭐 좋아해요? 저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어서 그냥 설복방 쉽지 않네요 아까 고기 싫다고 그랬는데 그냥 싫은 자 1번 손 하나 둘 셋 자 1번 손 하나 둘 셋 갑자기 드림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럼 2번 손 난 2번이 나올 것 같아 나 1번 나도 2번이 그럼 1대 6이에요 나 상관없어요 유코님은 왜 1번이에요? 저는 노출하는 게 싫어해요 아 친구들에게 노출하는 게 굉장히 싫어하고 1번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학교 다 있는 친구 아니면 같이 일하는 친구랑 번거하는 경우 저는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딱히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지금 일곱에서 일투족은 굳이 같이 살아서야가 아니라 어디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보고 해야 돼요 그냥 그것보다 노출하는 게 더 싫어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도 노출을 좋아한다기보다 전 좋아해요 아 네 뭐 그건 뭐 알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만약에 4번이랑 친구가 되면 진짜 1번처럼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2번으로 생활하게 해드릴게요 아 그거 도착할 것 같아요 아니 4번은 진짜 비용함이네요 정말로 아니 1번이 싫으시잖아요 3번 싫으세요 계약진 분들 4번 퇴직시켜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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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고 나서 천마디부터 이미 비호감이었어요 꼭 기억하시네요 우리 천마바 친구랑 노출로 생활하기가 일본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친구를 떠나서 누구한테서라도 모든 걸 노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나의 모든 일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노출로는 솔직히 뭐 사우나 또 많이 가시잖아요 사람들 저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어쨌든 대중적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전 자주 가요 아니 뭐 그렇다고 자주 가요 뭔가 되게 일단 말투를 좀 고쳐주실래요? 말투를 건드리지 마시네 설득되네요 그대로 2번을 골랐잖아요 같은 편이었어요 아니 저는 1번인데 아 그래요 1번 하세요 그래요 자 이제 다음은 조상화를 그릴 겁니다 이 뽑기 저기요 네 조작하지 마세요 네 아니 저 안 뽑았어요 넌 마지막으로 뽑아 재밌네요 이 프로그램 시원님 뭐 나왔어요? 어 야채요 튀김 전 짭이요 그림축 그림들을 너무 잘 그리실 것 같은 부분인거든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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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하시진 않아요? 떨려요 제가 5호님을 그려드릴게요 근데 이건 뭐죠? 리수을 엘각이 하는 점 있으신가요? 아 저 기가 막히죠 아 기가 막히죠 제 탑 이렇게 뾰족해요? 엄청 어? 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유코님 계속 웃으시면 저희 노출로 생활하게 합니다 뭐 왜 이렇게 밟듯이 Look at me 정이 되게 많으시네 오 진짜 많다 이거 뭔 일이죠? 네 저부터 할게요 눈이랑 코랑 입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못 담았어요 그래서 그냥 글로 적었는데 아니 근데 약간 현대미술 같아요 포인트는 일단 어깨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뭐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혹시 어떠신가요? 약간 느낌이 머리 되게 잘 그려 약간 저주 받은 기분이라 약간 난 마음에 들어요 예술 아 예 저는 이제 사모님을 그려봤는데요 사모님의 얼굴은 선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얼굴인 것 같았어요 아이고 사모님이라고 하셔서 눈웃음이 좀 진하시더라고요 눈 옆에 점도 있으시고 저 청양고추예요? 꼬리 사모님이에요 아 꼬리? 아 너무 잘 그렸어요 저기 사모씨 네 한 번이라도 봐주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얼굴은 진짜 닮았어 얼굴 비슷하네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아 사모씨 네 굉장하네요 아 근데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난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어? 삼국지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린 1호는요? 아 야수 아닌가요? 야수 아니 근데 저 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? 다리가 절로 나온 거예요? 아니 잘못했어요 다리 너무 매력적이게 생겼어 이 사람 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열심히 그려야겠다 했다가 포기하고 이 길로 왔어요 우리 셋은 이미 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데요? 메인인데 사업 진행시켜요 자 일단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 그리셨어요? 자 설명 진행시켜요 저는 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마존을 표현하시면 돼요 이게 대체 무슨 포인트인가요? 밤 아니에요 밤? 잘 못 밤 까기 전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수염이 맞나요? 저는 수염 없어요 상대방 가장 예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신 거죠? 눈이 크다 코예요 코 돼지 코예요? 돈 코예요 돈 코 부자 코 아 코가 약간 복이 복이 많이 들어 놓은 코 많이 들어 놓은 코예요 와 진짜 의미가 나 좋은데 다음 우리 유키님 오 아 귀엽다 야 잘 부렸다 제일 제일 아 근데 눈에 광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이는 게 좀 무섭긴 해요 일단 입도 약간 조커입이야 일단 속눈썹이 길어 속눈썹이 엄청 예쁘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눈썹도 괜찮고 근데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은 하관이 좀 잘 못 그렸어요 하관이 좀 더 예쁘게 생기셨는데 걔네 갑자기 미안하시지 않았네 이게 저의 준비의 그림입니다 우리 칠호님 저는 좀 잘 그리고 싶었는데 어이가 없어요 약간 상반신을 그렸어요 최양락 선배님 그렸어요 잠깐만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머리가 좀 옆에 기시더라고요 목까지 내려오셨는데 이건 거의 단발이에요 지금 그리고 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 점이었구나 그게 뭔가 손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왼손으로 그리신 거예요? 손에 자아가 따로 있어요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칠호님 그려봤는데요 일단 비율에 맞지 않는 큰 머리를 그려봤고요 아 저는 눈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근데 조금만 수정하면 진짜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? 아아 더 비슷하네요 혹시 눈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 제가 또 이호님 그려봤어요 이호님이요? 오오 알아요 오오 잘 그렸죠 이호님 너무 잘 그리신 거예요 이호님 한번 봐주세요 직접 진짜 잘 그렸어요 하아 진짜 왜 이렇게 칠착되는 거야 이게 나랑 야 근데 잘 그려야 돼 잘 그려야 돼 야 그 지성이보다 잘 그려야 돼 아니 왜 그려야 돼 저렇게 그릴 수 있으면 죄송해요 이게 그거 탑퇴해주세요 소상화를 그려보니까 어때요 다들 마음이 똑같아요 전 별로 해야죠 그림에는 다들 소질이 없구나 싶네요 점수 한번 적어볼까요? 네 우리 한번 네 우리 한번 이호님 마지막 어필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 못 느껴셨을 것 같은데 아마 되게 진짜 마음으로 착한 분들은 보여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아 로맨틱해 소상화입니다 다음 우리 이호님 집중할게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의 매력을 충분히 받을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한 따로 하실 말씀 없으셨나요? 사원님은 진짜 밖에서 만나지 마세요 저에 대한 따로 만나요? 왜 방어 꺾어서 데이트 신청해요 5, 2, 3 너무 즐거웠고요 이게 끝나더라도 뭐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이호님 사랑해요 아 굳이 안 뽑으셔도 됩니다 다들 마음에 각자 드시는 분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C 네 저도 5호님이랑 비슷한 마음이고요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면 같이 친하게 친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저랑 친구로 되는 사람은 진짜 탱크할 거예요 자 발표해볼까요? 이호님 저랑 밥 먹어야겠다 진짜 시키면 너무 한 사람만 보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한 사람만 바라버렸어요 내가 지켜줄게 오늘 보니까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선택을 했어 마가렛도 사줄게 이호가 있어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되죠? 그때 좀 정의 확 떨어졌어요 아 아니 그치고 그치고 첫 우정은 16살이었지만 지금은 29이야 나는 이 교육을 다지 몰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20,000 쉬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0,000 쉬운 시간이었어요